later, later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later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시죠? 뭐 나중에, 이따가 뭐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시나요? 맞아요 later, 그래서 I'll see you later, I'll see you later, I'll see you later 하면은 이따가 또 보자 I'll see you again later, 나중에 봅시다 이따가 보자, 이따가 또 보자, I'll see you again later, I'll see you later I'll call you back later,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I'll call you back later, I'll call you back later 이런 식으로 later를 사용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의미가 뭐예요? 현 시점에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later, 나중에, 이따가 근데 단순히 나중에, 이따가 라는 의미가 아니라 며칠 후에, 뭐 몇 주 뒤에, 몇 달 뒤에, 몇 년 후에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며칠 뒤에 이런 얘기할 때는 later를 안 써요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왠지 뭔가 그런 규칙이 있고 어떤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외국 사람들이 그 말을 쓰는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later를 쓰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later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보통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They met in 2008 They first met 라고 할까요? They first met in 2008 그들은 2008년도에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They first met in 2008 A few years later, they got married 몇 년 뒤에, 몇 년 후에 결혼했어요 네, 지금 이 맥락을 보면은 몇 년 뒤에서 쓴 거잖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몇 년 뒤에, 몇 년 후에 이런 맥락에서는 later를 쓰는 게 맞아요 다시요, 그래서 They first met in 2008 A few years later, they got married They got married just a few years later 불과 몇 년 뒤에 결혼을 했어 2008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불과 몇 년 뒤에 결혼을 했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later를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They got married just a few years later Just a few years later, they got married My family and I This is a true story My family and I came back to Korea in 1994 Yeah, if I remember correctly 제 기억에 봤다면 My family and I came back in 1994 Just a few years later, the IMF crisis hit So the timing wasn't so good for us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저와, 제 가족과 저는 1994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Came back to Korea in 1994 Just a few years later 불과 몇 년 후에 The IMF crisis hit IMF crisis가 Crisis를 뭐라고 하죠? 재난이라고 하나요? 재앙 이 닥쳤다 그게 일어났다 Crisis hit And so the timing wasn't very good for us 그래서 타이밍이 우리한테는 우리에게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A few years later라고 하는 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자,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 현 시점에서 며칠 뒤에, 몇 분 뒤에, 몇 분 후에 뭐 몇 주 후에, 몇 달 후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later를 쓰는 게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어색해요 그래서 I'll see you five minutes later 정말 어색해요 아마 이게 의미 전달은 문제 없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얼만큼 후에 이런 얘기할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in 그냥 전치사 in 하나예요 그래서 5분 뒤에 보자 5분 후에 보자 I'll see you in five minutes 제가 한 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I'll call you back in an hour I'll call you back in an hour I'll call you back an hour later 다시 말하지만 의미 전달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I'll call you back in an hour I'll call you back in an hour 자,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배우다 보면 또 어떤 말이랑 헷갈리게 마련이 있냐면 after after 뭐냐면 after five minutes after a couple of days after a few weeks after several years 이것도 해석만 놓고 보면은 얼만큼 후에 얼만큼 뒤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fter five minutes after a couple of weeks 5분 후에 몇 주 뒤에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러면 잠깐만 in five minutes도 5분 후에고 after five minutes도 5분 후에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말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있냐면 5분 후에 라는 표현도 있지만 5분 지나고 나면 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이 여러분에게 5분 후에 와 5분 지나고 나면 5분이 지나면 이 무슨 차이죠? 라고 만약에 물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겠죠? 막 이런저런 예문을 떠올리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어울리는 표현이 있는 것 뿐이지 의미 자체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그런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어울리는 게 있고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 의미의 차이가 어감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5분 후에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을 거야 음 5분이 지나면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을 거야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뭐 라면을 끓이든 뭐 감자를 익히든 아 5분 후에 익을 거야? 5분이 지나면 익을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후작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글쎄요 이거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You might not agree with me? 여러분은 제 생각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맞다면 어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렇게 쓰는 말 맞나요? 공교롭게도 영어에서도 그 개념이 통해요 In 5 minutes는 어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지는 어떤 일이 뭐 끝날 거다 뭐 이런 맥락에서 더 잘 어울리고요 After 5 minutes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상태의 변화 그런 얘기를 할 때 더 잘 어울려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몇 년 후에는 다들 잊어버릴 거야 몇 년 후에는 다들 잊어버릴 거야 이거랑 몇 년 지나고 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야 어느 게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세요 지금 저희가 뭘 따져야 되냐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네 후자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이유가 시간에 걸친 점차적인 점차적인 이라는 말이 있나요? 점차적인 그런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After가 더 잘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In 10 years everyone will forget about it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After about 10 years everyone will forget about it 이라고 하는 게 더 잘 어울리고 더 자연스러워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요 그냥 나중에 이따가 이런 말을 할 때는 Later 문제 없어요 I'll see you later I'll call you back later 근데 얼마 뒤에 얼마 후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얼마 뒤에 얼마 후에 라고 할 때는 가장 여러분이 먼저 어떤 말을 쓸 생각을 해야 되냐면 In I'll see you in a couple of days I'll see you again in a couple of months couple of weeks in a few years Okay A few days later A few weeks A few months A few years later 이렇게는 언제 쓴다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They first met in 2008 A few years later they got married They got married In 2010 And a few years later They got divorced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던 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A few years later A few days later 이런 얘기를 할 때 After that 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해요 A few years after that A few days after that 뭐 A few months after that 이렇게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분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얼만큼 후에 In a few days In a few weeks In a few months In a few years 이거 대신에 After 라고 하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다고 했죠 After a few years After a few days 근데 이거는 어떤 시간에 걸친 변화 어떤 것의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맥락일 때 더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 어떤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설명만을 들어서는요 아무리 그 설명이 뭐 좋은 설명이고 설명을 많이 듣는다 해도 그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된다라는 감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고요 설령 이해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를 실제로 영어 실제로 영어로 말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잘 쓸 수 있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어느 정도 대충 이해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실험 과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건가 라는 간만 가지고 여러분 직접 많이 써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도 해봐야지 저렇게도 해봐야지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면서 그 감각을 익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소리내서 많이 말을 해봐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 그것만큼은 제가 대신 그 어느 누구도 대신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을 다 찾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